자 오늘 플레이어 게임 That's not my neighbor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DDD가 제작한 교육영상입니다 과연 기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이 이 건물의 새로운 경비원이기 때문이겠군요 당신의 임무는 건물로 들어오는 사람이 도플 대원이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도플 대원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여 병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일부는 능력이 부족하여 불안전한 변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세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군요. 체크리스트 사소한 부분이라도 놓치게 된다면 이는 당신과 이웃의 죽음을 의미한답니다 마지막으로 2단의 경비원 헨리를 주카해주세요 갔나요? 이 지역에서요. 도플갱어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유일한 경비원 이었습니다. 나도 헨리처럼 재하겠다 신분증이 어디있어요? 여기 제 신분증입니다 그래요. 7, 8, 5, 1, 3, 2, 6, 9, 5, 1, 4 맞아. 작고 똑똑한 코 얼굴이 작은 긴목상도 있어 얼굴이고 길고 또 밟고 신분증 있고 외모 맞고 출입을 청소 있고 근데 명단에 있었나? 명단에 안 계신데? 회사일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겨서 집을 서둘러 떠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명단에 이거 받아줘야 돼요? 이거? 이거 어떻게? 받아줄까? 네, 들어가라 뭔 일 생기겠어? 문제 없었어. 내가 봤을 때는 안녕하세요 아니 씨 얼굴이 왜 그러세요? 잠깐만 제 모습이 이상하다고요 아, 손이요 이건 손이요 아니에요 새로운 머리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너 명단에 없는 이유는 뭐지? 제가 오늘 명단에 없다고요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명단에 있어야 해요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지옥이다 심식한 녀석아 3 3 3 1 2 2 3 3 4 4 3 4 4 4 4 4 5 5 5 5 4 5 5 5 5 5 6 5 5 6 5 5 6 5 5 6 5 6 6 7 7 8 9 9 9 10 10 10 10 10 10 10 15 11 12 13 15 14 15 15 15 고시함을 깜빡했네 뭔가 빠지렸다 생각했는데 이거야 자 정화당하거라 출입 요청서에 없는데 들어가볼까? 명단에 없어 음 급한 일이 생겨서 집을 서둘러 떠나겠기 때문에 오늘 명단에 없다는 거군요 아나스타샤 미카일리 아나스타샤 미카일리스 132698 534462 132698 5344 들어가라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고 오늘 들어갔고 어? 아! 누가! 누가 문제였던 거야 레벨 요약 곧잡힌 도플갱어수 6 사례당한 이웃의 수 0 들여보내도 풀갱어수 1 순위 A 아나스타샤가 문서가 위조돼 있었다고? 아 아나스타샤 그 여자애구나 아나스타샤 미카일리스 아 그러네 끝에 S가 없네 와 C 저 이거 안 죽을 때까지 갑니다 이 직업은 재화공인데 어? 얘 번호가 틀리다 피가 묻었다고요? 아 이거 케찹이에요 자기 직업을 안 적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너 이름이 틀렸어 들어가라 야 얘가 이웃을 두 명이나 보냈어? 너무 억가하면 안 되나? 그 땅에 융통성이 딱 가야되나 아 뭐예요 이거 고봉밥 오늘 아 오늘 고봉밥이네 명단에 안 계신데요 해명 좀 해주시죠 요새 급한 일이 생겨서 집을 서둘러 떠내려야 되기 때문에 명단에 없을 거예요 천칭이요 전화를 아무도 안 받아야 되거든 전화를 받는다면? 넌 사형 여보세요 프란시스입니다 오늘은 방문객이 없을 예정이에요 자 해명해 보시지 정화작업이 끝났어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예요 글로리아 스튜미치트 은행원 698523415 글로리아 스튜미치트 이 건물의 주민이에요 2층 1호에 살고 있어요 은행원이라는 직업이 안 밝혀져 있는데 아까 이거 한 번 당했었거든 제 출입 요청하세요?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글로리아 츄 스튜미츄트 글로리아 츄 아 자기 직업을 안 밝혔다고 들여보내야 돼 말아야 돼 모르겠다 나도 오 너 왜요 뭔가 좀 쎄하게 생겼어 이 사람 어 눈썹 야 너 눈썹 왜 이래 너 이거 이건 큰 문제야 들여보내겠습니다 더 확인할 필요도 없어 당장 구독시켜 다음 복숭아 봉숭아 신분증 어딨어 복숭아 봉숭아 복숭아 복숭아 핍 복숭아 야 너 복숭아 되게 좋아하는구나 나도 좋아하긴 하는데 일로화 먹고 싶으면 이거 먹어봐라 저세상에서는 복숭아 많이 먹어라 아 방금 님 닮은 사람 한 명 왔다갔어요 146512 986 186512 968 오케이 주문증 있고 외모도 있고 주민 요청소 있고 명단에도 있어요 별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맞아요 당신 말이 옳습니다 열어드릴게요 들어가세요 다음이요 다음 이분도 오늘 명단 있으시고요 눈은 원래 저러십니다 마가렛드 버블 1032 680 14590 마가렛드 버블 1032 680 14590 문제 없네요 들어가십시오 자 다음 봅시다 뭐야 끝났어 붙잡이 덮을 경우 5 탈루당한 이후 횟수 0 와 클리어 했습니다 여러분 S 이렇게 해서 저도 아파트의 행복을 지켜냈는데 성공을 했고요 여기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바 루즈 넍 하나 아 셋 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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